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집이 없을 때는 비가 새도 좋으니 하루를 끝내고 밤에 들어가 머리를 눕힐 수 있는 한 뼈만큼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된 후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더 넓은 공간의 집을 원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모두 일찍 세상을 뜨게 되던 시절에는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꿈이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9호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하게 공감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자 목표로 이만한 것도 없으려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3명 중 1명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합니다. 지긋지긋한 만성질환을 앓다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9988234는 듣기 좋은 한낱 헛고일 뿐이고 오랜 투병 생활로 당사자는 지치고 가족들은 그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자신들의 인생마저 일그러지고 가사는 탕진하게 됩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질환이 3개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가 오래전 우리나라 장수마을을 찾아가 장기간에 관찰과 연구조사를 한 결과 70대, 80대에 암이나 각종 성인병 등 치명적인 질병을 피하고 이 시기를 잘 건널 수만 있다면 100세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이 3개의 질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간에 추적관찰과 연구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진 100년을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없는 그 3가지 질환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100년을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에게 없는 3가지 질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 건강 100세인들은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냐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증,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다가 죽는 반면에 100세인들은 폐렴과 같은 급성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왜 가끔 고령의 노인분이 감기기운이 있어서 입원하셨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게 되잖아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주 건강하셨는데 황망히 길을 떠나시는 경우가 바로 100세인들이 이승을 떠나는 모습인 것이고 9988234를 외치는 우리가 맞이하고픈 이상적인 작별이기도 한 것이지요. 목숨이라는 것이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100세인들에게서 배우고 담도록 평상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보내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세인처럼 살다 가고 싶은 이유는 우리 자신도 자신이지만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지 않습니까? 자 그럼 100세인에게는 없는 이 3개의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인에게 없는 질환 첫 번째 당뇨병 대한당뇨병학회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당뇨병 인구 천만 명 시대에 들어섰고 65세 이상의 환자 수는 예전 조사 때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상식 얘기할 때 댓글에 뭐 다 아는 얘기하냐고 책망들 하시지만 알고만 있으면 뭘 합니까? 몸으로 행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적어도 한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30세 이상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발병률을 보자면 13.8%이지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성인으로 폭을 줄여서 보면 27.6%로 4명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죠. 그리고 온갖 심각한 질병을 불러오는 선행질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뇨병에 걸렸는데 지금까지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면서 지낸다면 온갖 합병증을 달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당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비만,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비만이 많습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약 9% 증가하고 완치할 수 없는 질환이니만큼 무엇보다 걸리기 전에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백세인에게 없는 질환 두 번째, 간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3%가 간염보균자인데 반해 조사대상 백세인 중 B형 간염보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간염이 무서운 이유는 만성적인 과정을 거쳐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급성 감염에 그치지 않고 만성 간염을 거쳐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염보균자가 6.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이거 별로 위험하지 않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0대, 50대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간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도 한몫하지만 지방간, 알코올, 그리고 간에 부담되는 약물도 꼽힙니다. 대부분의 지방간 환자가 과체중 혹은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체중 감량, 적절한 식이요법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지방간 치료법입니다. 백세인에게는 없는 질환 세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았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중장년층들에게 심장마비나 뇌졸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힙니다. 조사 대상 백세인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반 성인들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낮았는데 바꿔 말하면 백세인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이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의 위험요소인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 수치가 낮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백세인들에게 없는 질병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많은 여러 심각한 질병에 앞서 일어나는 선행질환이라는 점이겠습니다. 첨언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질병에 걸리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달픈 노후로 진입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조차도 관리에 소홀하면 뒤이어 온갖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혈중 당 수치, 지방간 수치,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떠신지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혈압검사 다시 받아 봐야겠네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9988234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난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